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맥주병 위에다가 이렇게. 논으로 따야 해요. 논으로 따야 해요. 아니. 자 장모님은 장모님이 드십시오. 장모님은 장모님이 드십시오. 응? 아니 그냥 피라미 뭐냐 이거 다 뭐 어떻게든. 뭐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. 자네가 들으라고. 내가 왜 나도 내 짐 있는데. 내 짐이 거기지 뭐.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데. 그럼 뭘 무거워. 뭐 이렇게 많이 넣을 때. 자 장모님도 하나 드십시오 장모님도. 아이고 가벼운 거 들고 가네. 얘가 왜 나를 보고 다쳐.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와. 한 일주일 있으려고. 일주일? 아휴. 떼어놓고 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막는 애야. 내가 왜 데리고 와요.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분이. 어떻게 여행을 좀 잘 보내. 파이팅. 파이팅. 가시죠 엄마. 그래. 네. 그거 내가 들을게. 너무 많아가지고. 미안. 아니 엄마 그거 제가 들게요. 모르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. 자네가 들으라고. 내가 보다 내 짐이 있는데. 네. 다세요 엄마. 땡큐. 아 이쪽으로. 타서 들어가지. 아 이게. 습관이 돼가지고요 엄마. 그러게.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동산 담아보면서 어떻게. 아니요. 거기다 덜어줄까. 아니에요. 두 봉지 사놨어요. 4위 조소방 조소방 여기서 씻으면 여기서 보는 거야. 정말 징그럽다. 안녕하세요. 어디 있어요 아버지. 반갑네. 하나 다 놔요. 고생하십니다. 이거 좀 들어요. 네. 제가 드릴게요. 여기 기타. 기타로 하셔야죠. 알겠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출장 가도 안 하고. 다음 주에 또 출장 가. 다음 주요? 어디로 가시나요? 중동이지.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. 아주 재밌을 것 같아. 강화도까지는 시간 그릇 많이. 한 시간? 네.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은 다시, 한 시간을 제가 도전해 드릴게요. 한 시간을 깨달아 드릴게요. 요, 제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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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비... 변수방, 변수방은 누구지? 변이봉 선생님? 변이봉 선생님? 설마 변이봉 선생님? 변이봉 선생님? 변이봉 선생님? 어머니 빨리 오세요 네 Oh yeah yeah, oh yeah yeah Because I'm on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